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201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11월 중순에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 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책에다 써놓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짧은 시간 또한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결국 성공을 거둔다는 거 긴 인생에서의 큰 성공보다도 지금 당장 이제 10개월 남짓 정도 남아있는 대학 입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뤄내고 그리고 그러한 성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성공적인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나의 의지로 된다는 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워가 한 얘기죠 물론 그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담론으로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말만 우리가 보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가짐이 그의 행동과 또 그가 이뤄나갈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내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자기 주도 학습 이전에 자기 주도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어떠한 동기부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학생이니까 대학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남들 다 가니까 엄마 아빠가 가래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왜 영어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난 거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입니다 그냥 시작이 반인 게 아니라 잘 시작된 것이 바로 절반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반의 시작은 확실한 동기부여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만들고 키우는 과정은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목표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잠시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없는데 대학은 뭐하러 갑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이러한 실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중요하게 학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썼을 때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앞으로 너 전공을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명쾌하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다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죠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러한 전공을 내가 앞으로 목표하는 삶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할 거야 하는 이러한 판단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얻은 수능 성적의 점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적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목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전공을 선택하고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남의 탓이 많은지 가깝게는 부모 탓에 형제 자매 탓에 친구 탓에 이런저런 인생의 수많은 궁시렁거림들이 있죠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러한 전향적인 사고와 행동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과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달라질 것까지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IMF 그리고 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 두 번에 걸쳐서 10년을 주기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안정지향, 안정희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정년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정년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택하라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합치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만의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 스스로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게 된 다음에 공부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진부한 얘기인가요? 정말 치열하고 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한번 주위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의 흐름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동기의 부여가 됐고 그걸 꼭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열정이라는 게 뭔가요? 뜨거운 마음이죠 그거를 갖고 치열하고 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뎌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슬러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는 건 뭐든지 자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참아야죠 온갖 머릿속에 잡생각도 다 털어내릴 것이고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하다못해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잘 안 풀려서 그럼 풀릴 때까지 해야죠 왜 답을 봅니까? 왜 풀이를 봐요? 수학 문제 풀다 풀다 안 풀려서 풀이를 봤는데 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된 걸까요?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도 반복하고 있죠 영어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근데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해석지를 참조하고 그렇죠? 또 EBS에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올 테니까 그냥 해석을 외워버리지 이런 식의 그냥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피해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과를 내려면 과정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물론 공부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어떤 러닝 스킬이 확립이 돼서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확립됐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그 단계만을 그냥 심화시켜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어가고 또 수능 준비를 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말하자면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험을 상당히 잘 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논외로 합시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즐겁지 않고 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본 기억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과연 내가 공부라는 것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과로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조차 있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죠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거둬왔던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았었던 정도까지 놀라운 실력 발휘가 일취월장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정말 여러분들이 감히 2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높은 목표에 대하게 진학을 하고자 한다면 그럼 그 과정은 무척 힘들 겁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 있었고 혹은 공부 이외에 다른 게 더 재미있는 게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 성취도가 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학습 성취도가 낮을 뿐 그래 나는 언제든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또 믿는 것도 역시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출발 선상에서 여러분들보다 학습 성취도가 좋은 즉 세상이 말하기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 성취도가 좋은 사람들은 즉 산 봉우리 어느 하나를 정복을 한 상태인 학생들은 더 높은 최고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또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온 노하우까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뛰어넘는 즉 여러분들보다 더 학습 성취도가 더 높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혹은 그에 비견될 만한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잠잘 시간이 어디에 있고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에 있으며 친구랑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에 있고 스마트폰 만지면서 손가락 훈련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나중으로 미루고 떨쳐버리고 중단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살점이 깎이고 피가 터지고 하는 이러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 과정을 오직 의지 하나로 극복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자기애와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애와 자존감 self-estee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뭔가 뭐든지 다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해놓은 것 없고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몇 해를 그래왔듯 그냥 작심상일이 3일이 되었었고 아마 이런 학생들이 태반일 수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인간이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시는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과단성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를 개혁하고 다시 신학기를 향해서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목표와 정확한 계획에 따라 치열하고 독하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거기서 얻어진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기부터 수능 때까지 모든 힘든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능 시험을 보고 고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과로에 쓰러져 죽을 정도까지 온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게 혹은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별로 흔치 않은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분명한 것이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랑스러운 1, 5학번의 대학생으로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을 위한 TCC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